전해드린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관련 내용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소속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미국 정치도 그만큼 양극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를 보면 원래 공화당은 7월에 그다음에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보게 되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매치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4년 전에 대선 결과에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들이 승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절치 부심해왔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화민주 양당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차세대 지도자가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주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눈에 띌 만한 그다음 차세대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경쟁자로 나섰던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라든가 아니면 드 센티스 주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자기 지도자 그룹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키 헬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지사로 있는 지역에서도 지더라고요. 사실 이제 미 대선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8개월이나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후보가 양당의 후보가 굉장히 빨리 결정이 됐어요.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보는 만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유세를 이어갈까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보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특별히 그동안 지지 계층을 확장해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지지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이탈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비교적 리버럴한 사고를 지녔던 이쪽 유권자들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는 않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면 공화당 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마 2016년에 그 당시에 2016년을 보면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나왔던 용어가 샤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꾸로 샤이 안티 트럼프를 뭐 워낙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밝히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말사고를 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긴 하고요. 중요한 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기에 이게 확보 지금 이 후보로 저희 결정된 것이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정치의계에 접어들면 오히려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물론 대세를 장악했고 확정이 됐습니다만 니키 헨리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면서 지지를 안 하더라고요. 지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글쎄 내부에서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너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건 결국 니키 헨리가 선전할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프라이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프라이머리 중에서도 공화당원이 아닌 쪽도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원들이 와서 투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포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어차피 공화당 지지자들은 니키 헨리를 지지를 했더라도 결국은 자신에게 표를 던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워낙 경선 과정에서 개인적인 조롱까지 당한 니키 헨리,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 판세 자체가 지금 뒤집을 수 없다라고 봐서 사퇴하긴 했지만 공개적인 지지를 할 만한 생각은 없는 거죠. 오히려 또 그게 자기 지도자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는 조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미국 대선이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두 후보의 재대결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고 있는데 누가 승패를 판가름할 경합주 차지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대부분 경합주들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바니아 이런 지역에서 지금 실시된 각종 언론사라든가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전국적인 지지율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거든요. 그런데 경합주에서도 여전히 지금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번 선거는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도 하나의 관건이지 뭐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비호감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기권을 상대방의 이탈표를 촉진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당선되느냐 또 한부 안보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유리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비용 분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하고의 조율과 관계없이 미국 정상회담 또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대북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 자체도 조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기본 전제는 북한 비핵화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두 번째는 결국 미국에서 국내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게 제재 무용론이잖아요. 제재해봐야 소용없더라. 달래야 된다는데 이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계속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믿음이 제재 때문에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속돼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대표적인 게 확장 억제 같은 경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워싱턴 선언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력 재배치 같은 것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고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되겠다 이럴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임 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든 둘 다 강조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